2015학년도 4년제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관심을 모은 충북지역대학 의회과는 지역인재 지원자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의대 교수들은 겨울이 되면 중환자실을 찾아다니는 뺑뺑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남궁경진 기자입니다. 내년도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 의회과 수시모집 규모는 각각 60명과 63명. 13일 오후 3시 기준 충북대 1,105명, 건대 742명이 지원해 각각 18.42대1, 11.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무엇보다 지역인재 전용 지원자 수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7명을 뽑은 충북대 의회과 지역인재 전용의 91명이 지원해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올해 32명 모집에 오후 3시까지 610명 이상이 지원하면서 경쟁률 20대1을 넘었습니다. 건대 역시 오후 3시까지 12.1대1을 기록해 한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전용의 경우에 벌써 전년도의 경쟁률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 충족 요건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 현장학교의 수능 도움 자료 등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최의복 충북대병원 의대교수 비대위원장 등은 닷새간의 의대 증원 백지하 요구 단식 동성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계속해서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흡기, 뇌혈관, 건강검진에 따른 암진단 환자가 늘어나는 겨울부터 전공의 이탈과 전문의 사진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환자실을 차지하는 비율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중환자실을 확보 못해서 뺑뺑이 도는 경우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이번 연말이고 내년 초입니다. 늘어난 의대 증원이 지역인재 지원 확대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